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성경에 있는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2010년 기준으로 통산 25억 부에서 60억 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니만큼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가톨릭 성경에 있는 명언들입니다. 현재 한국 그리스도교 성경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것이 다릅니다. 개신교는 단일교파인 천주교와 달리 의견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번역본을 쓰는지는 교파나 예배당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천주교는 공동번역판을 쓰다가 결국 2005년 11월 말 대림시기부터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 성경과 가톨릭 성경을 모두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읽었던 내용에 있어서는 기독교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 내용은 같으나 말의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낭독하기 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나의 북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불교 경전이나 성경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책 속의 명언들을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안의 명언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잠원 27장 1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테오 복음 6장 1절에서 4절 그러니 조심하여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않도록 혀를 잡돌이하여라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이분 영혼을 죽인다 지혜서 1장 11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한복음 20장 19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야구보석 1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유한 1서 3장 16절 입과 혀를 지키는 이는 곤경에서 제 목숨을 지킨다 잠원 21장 23절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리야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리야 민수기 23장 19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분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시니 나를 시금해 보시며 내가 순금으로 나오렴 마는 육기 23장 10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포서 4장 13절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시편 39장 7절 그리고 불행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나 너를 구하여 주고 너를 공경하리라 시편 50장 15절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예리들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6장 9절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애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잠원 9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잠원 8장 17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시편 51장 10절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 선익을 가로막았다 예레미야 5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유괴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이제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게 그러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육기 22장 21절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코린토 전서 2장 5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코린토 전서 12장 12절 정령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10편 112장 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 복음 28장 20절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워 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셨기에 시편 46장 2절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쿠린토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립부서 4장 13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테오 복음 7장 7절에서 8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마테오 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유한복음 6장 27절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잠원 1장 5절 부지런한 이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만 조급한 자는 모두 궁핍만 겪게 된다 잠원 21장 5절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 전쟁은 현명한 지위로 수행해야 하고 승리는 조언자들이 많아야 거둘 수 있다 잠원 24장 5절에서 6절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우두머리가 많아지지만 슬기롭고 올바름을 아는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래간다 잠원 28장 2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릇된 길을 걷는 부자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걷는 이가 낫다 잠원 28장 6절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잠원 16장 18절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테오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잠원 18장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코 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루카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석 1장 14절에서 15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콜로세서 3장 15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이어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시편 42장 12절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서 6장 12절 푸른 시들고 꽃은 쥐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찌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이름이야 17장 7절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무스서 5장 24절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시편 119장 105절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시편 62장 1절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시편 13장 6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테오 복음 24장 35절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로다 요한 1서 2장 5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에페소서 4장 1절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잠원 10장 12절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에페소서 4장 2절에서 3절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37장 24절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 19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시편 37장 25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내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이사야서 46장 4절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테오 복음 7장 12절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코린토 전서 13장 13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테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검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티모데오 후서 1장 7절 하느님에게 찬양의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내 서원을 채워드려라 시편 50장 14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고든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시편 33장 1절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시편 16장 11절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의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코린토전서 10장 33절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일을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가늠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개명과 그 밖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개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루카복음 20장 36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의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구보석 2장 5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한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필립보서 3장 2절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신명기 10장 15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때의 피신처가 되어주시네 시편 9장 10절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지혜서 7장 30절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그분께서는 올고든 이들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분께서는 공정의 길을 지켜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앞길을 보살피신다 그때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 잠원 2장 6절에서 9절 말이 많은 데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 입술을 조심하는 이는 사려깊은 사람이다 잠원 10장 19절 불이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격분의 저울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집회서 1장 22절에서 24절 너 자신을 드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집회서 1장 30절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서는 죄를 없앤다 집회서 3장 30절 의인의 입술은 남이 찬성할 말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함을 알 뿐이다 잠원 30장 32절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10편 32장 8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줄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테오 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유한 묵시록 22장 21절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